경북대가 학과 칸막이를 없앤 융합학과를 신설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대구시의 신성장산업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데요. 국내 대학 가운데 첫 시도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태섭 기자입니다. 경북대가 내년부터 융합학과를 신설해서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학 재학생들이 기존 학과별 칸막이를 뛰어넘어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받는 학과입니다. 대구시의 미래 신성장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당초 인공지능과 의생명융합, 로봇 및 스마트 시스템, 그리고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등 4개 융합학과만 신설하려다가 대학 내 공모 과정에서 농생명융합 등 6개 학과가 추가됐습니다. 융합학과는 2년 이상 학부 과정을 마친 재학생들 가운데 신입생을 선발하고 학석사 연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학과별로 20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며 2년 동안 학부 과정을 마치게 되면 3년 동안의 석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경북대는 융합학과 학생들에게 전원 장학금 혜택과 전담 교수 배정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융합학과 신설은 국내 대학들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송태섭입니다.